아버지가 남긴 증거는 그쪽이 불태웠는데 성식이 아저씨가 남긴 증거는 내가 태웠네 이제 뭘 하지? 아빠 대신 누명 쓸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나? 최일환을 도우면 방산비례에 협조하면 아빠는 나올 수 있나? 말해줘요 나보다 선배잖아, 당신이 난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버틸 줄 알았는데 신형주 씨 당신을 장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서 몸을 던졌는데 비참하다 지금 당신 방에 들어가던 날보다 당신 말이 맞아요 양심은 버려도 살 수 있고 신념은 바꾸는 내 일이 있어 근데 어쩌지 인생은 한 번인데 인생은 한 번인데 인생은 한 번인데 인생은 한 번에 은행이 아빠 나랑 같이 시골에 갈 거예요 가서 다 잊고 나만 우리 가족만 그런 날은 안 올 겁니다. 무슨. 미안합니다. 미안해요 신용주 씨. 미안해요. 미안해. 감사합니다.